휴대용 마사지 건은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회복을 가속화하며 집에서 전문가 수준의 마사지를 즐기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획기적인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휴대용 마사지 건이 웰리스 루틴의 필수적인 추가 기능, 이점 및 이유를 살펴봅니다. 표적 근육 완화 휴대용 마사지 건이 주요 이점 중 하나는 목표 근육 완화를 제공하는 능력입니다. 기존의 마사지 방법과 달리 마사지 건을 사용하면 불편한 특정 부위를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강화된 근육 회복 운동선수와 피트니스 애호가는 회복 루틴의 일부로 휴대용 마사지 건을 사용하면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사지 건이 빠르고 맥동적인 스트로크는 영향을 받은 근육으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염증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편의성과 휴대성 휴대용 마사지 건은 사용 편의성과 휴대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컴팩트한 크기와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여 어디에서나 치료 마사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맞춤형 치료를 위한 조정 가능한 설정 최신 휴대용 마사지 건에는 다양한 속도와 강도 설정이 제공되어 마사지 경험을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순환 및 유연성 휴대용 마사지 건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증가된 혈류는 근육의 필수 영양소를 전달하여 치유를 촉진하고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휴대용 마사지 건은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다재다능하고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목표로 3은 근육 완화를 제공하고 회복을 가속화하며 휴식을 촉진하는 능력은 모든 웰리스 루틴의 필수적인 추가 요소입니다. 목표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